안녕하세요. 우리들 태진체양관광방원의 김수라입니다. 오늘은 여기 코엑스에서 도형아트 서울2020이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코엑스의 풍경을 둘러보고 작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엑스에서 여러가지 전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드라이브드로 하겠습니다. 여기 좀 멋진 도형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바람 위로도 가야하는 그런 내용을 쌓아보았습니다. 여기가 바야했습니다. 점토는 네, 내미가 오니까 네, 여기. 네, 여기. 바람 위로도 가야합니다. 네, 여기. 바람 위로도 가야합니다. 바람 위로도 가야합니다. 아, 또 여기 또 보니까 전용화 선생님들 작품이 전용화 선생님들 작품입니다. 전용화 선생님들 작품입니다. 뇌와 단백질, 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용화 선생님들 작품입니다. 봄이 구매킹 gen이 연궁화 선생님들 작품입니다. 여기 하군의 대상으로 다짐건컬 동네한생이랑 2월정도 있었던 촬영이 안 되죠? 우리 동네한생이랑 2월정도 suggestng 여기 요구만던데 할아버지 너 괜찮은데 이곳은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작품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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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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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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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작은 랭키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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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